선호록 아, 갔죠. 갔죠. 제가 선호록을 보고 강의를 하는 건데요. 갔습니다. 그래서 참날을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전에 몇 번씩 만나요. 그러다가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눈물 납니다. 저희 양신캠프 하면 예전에 스님이 실제로 그림 그리시는 스님이신데 경산독 쪽에 계시는 양신캠프 때 오셔서 실제로 견성하시고는 울고 가셨어요. 울고 진짜로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또 느낌은 다릅니다만 또 그게 얕은 체험일 때는 긴가민가해요. 그런 체험들은 수없이 스님들도 오가다가 떠나태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 하고 의심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확신에 참 말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하시다가 아리까리 긴가민가 하실 때는 맞긴 맞는데 업장이 아직 확 안 녹아서 그래요. 좀 더 하시다 보면 또렷해질 때가 그러니까 예전에 방하남 스님 같은 고승도 경호 스님한테 오도송 써갔다 퇴짜 맞고 더 하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확 연해지죠.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학당에 오시면 바로바로 만나게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만나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시고 오늘 또 보니까 제가 문자로 어느 한 스님이 지금 제 강의 듣다가 손가락 보다가 어 하고 텅 빈 의식을 체험하셔가지고 맞냐고 문의 왔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남한테 물어보게 되고 아리까리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자명해지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늘 그 자리에요. 알고 보면 그 오도송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늘 있던 그 자리구나 하는 그 오도송이 나오는 게 있는데 딱 그 느낌입니다. 아시고 나면 내가 나였지 그동안 다 나였지 나 아닌 적이 없는데 참나라고 해도 나인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하는 곡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새생생이 이 나밖에 없겠구나 하게 그렇게 알게 되세요. 나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저한테 현성에 있어서 아주 도움됐던 말이 나는 나에게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나를 찾고 싶으시면 나라는 데서 찾아요. 남에게는 못 찾습니다. 나라는 느낌 나라는 존재감에 더 의식하시다 보면 내 안에 또렷하게 나의 가장 핵이 있어요. 우리 학당 로고가 겉은 애고라면 애고의 세계 만물의 세계라면 진짜 딱 속알이 있어요. 속알 나 나인 자리 지금 보고 계신 그 자리 저를 보고 계신 그 자리 저를 보고 계신데 나라는 자리가 나를 보고 있는데 생각으로 감정으로 오감으로 몇 겹의 옷을 입어서 보고 있는데 이 옷을 벗을 필요도 없이 사실은 다 벗은 뒤에 보겠다는 것은 일반 선정에 들어가서 사선정 닦아서 견성하자는 주의고 화두선처럼 한방에 들어가자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각, 감정, 오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데 탁 들여다보자는 거죠. 내 맨몸을 지금 제가 옷 다 입고 있지만 제 맨몸이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내 맨몸이 있으니까 옷을 걸친 거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을 걸치고 있지만 나라는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으니까 생각이니, 감정이니, 오감이니 그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 하고 속을 들여다보시면 그 옷 벗을 새도 없이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들여다보게 하려고 지금 이 참나가 있고 이게 애고면 애고가 옷이죠. 옷을 다 벗은 뒤에 봅시다. 그러면 멸진정에나 사선정에나 들어가서 참나를 만나는데 화두선은 그게 아니에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주장이 아닙니다. 들어가자는 화두선은 즉시로 이것이 뭐지? 하고 즉시로 내 맨몸을 바로 느끼자는 겁니다. 즉, 그런 맨 마음이 뭐겠어요? 맨 아주 본래 면목이죠. 한문으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맨 나예요. 맨 아주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나 딱 보고 있는 그 자리에요.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저 보고 계시죠? 저를 보는데 오감으로 보고 계시죠? 눈 감아 보세요. 그대로 저를 보시다가 눈을 감고 보는 자리가 있죠? 보는 놈이 있죠? 눈 감아도 보고 있는 놈이 있죠? 안 보여도 보고 있는 놈이 있죠? 눈 떠보세요. 그럼 색깔을 보고 있죠? 눈 뜨고 보다 보면 보이는 대상이 취하는데 눈을 딱 그때 감아 보면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데 초점이 가실 거예요. 보고 있는 내가 있지 않았는가 그 나가 이제 참납니다. 보고 있던 나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몰라만 자꾸 하시면 모른다. 나는 있는지 없는지 뭐 보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른다 하고 그런데 존재한다. 너렛이 존재한다. 그래서 눈 감고 처음에는 이제 어지러우니까 나중에 눈 떠도 상관 없습니다만 눈 감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느끼시면 이렇게 막 춤도 나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막는 게 없고 탐진치도 없고 번뇌도 없고 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나이도 없어요.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요. 존재하는 그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존재만 하지. 존재한다는 것은 또 알아차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은 태양이 빛나고 있다죠.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식은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알아차리는 의식은 어디 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알아차린 의식을 자꾸 느껴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알아차린 의식을 이제 제 수신결책 보시면 공적 공적하게 텅 비어 있는데 영 우리 신령할 영자 써서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다. 텅 비어 있는데 허공 같은데 알아차리고 있다. 의식 하나가 생각감정호감은 안 그렇죠. 생각감정호감은 공적하지 않아요.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은요. 이건 불성이라 모든 부처님이 이것 깨달아서 부처 됐고 앞으로 올 부처, 과거 부처, 현재 부처 다 이 자리 하나 얻은 것 밖에 없다. 이렇게 수신결이 써 있습니다. 수신결이 이제 곧 나가니까 예고 미리 해 드립니다. 아직 작업이 시작된 것 같지 않는데 이제 곧 시작돼서 수신결이 또 진행될 거예요. 책 하나가 카르마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이란 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표지만 결정되면 이제 바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지금 최종 작업 단계니까 고것 지나면 수신결 작업이 시작될 텐데 수신결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최고로 한국인들이요. 제가 볼 때 저기 제가 유교를 많이 좋아했던 게 대학 때 지금 반추에 보면요. 유교를 좋아했던 게 왜 그랬을까 하면 유교는요. 글자 수도 되게 압축해서 한자 몇 단어로 진리를 설명하는데 되게 능해요. 그리고 유교 선비들은 고려 말에 권근 선생부터 입학 도설이라는 그림으로 시작해서 조선 말에 면허 선생도 다 보면 문집에 그림받기 도회를 그려주고 간단한 설명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는데 우리 민족이 되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문답은 말로 전달하지 말하니까 거기도 도회들은 나오는데 거기도 말로 설명을 못 해주죠. 아니면 유식학 이런 거 불경 들어가면 너무 말이 이제 많죠. 그래서 제가 적절한 유교 수준으로 불교를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요. 누구나 제가 볼 때는 보살되고 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에 맞게 그 경전이나 이런 지도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게 있어요. 간결하면서 우리 민족은요. 딱 핵심을 설명해 주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막 시같이 얘기해줘도 안 맞고 그건 중국인들 중에 시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또 인도식으로 지리하게 설명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한국인들은. 티벳 불교 같은 게 지리하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답답할 거예요. 듣고 계시면. 하나하나 그냥 조목조목 쪼개서 설명하는 방식. 한국인들은 회통해주되 포괄해주되 간략한 설명과 간단한 도식이 곁들여주는 걸 딱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자꾸 제가 그리는 게 저 도넛 하나로 세계 모든 종교를 제가 다 해봤죠. 기회가 되면 저기 외계인들을 만나면 외계의 철학까지 도넛으로 다 설명할 수 있나 제가 한번 제가. 사실 뭐 지금 부처님 보살 될 말씀이 외계인들 말씀이죠. 불경에 의하면 외계인들이죠. 다른 법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와서 얘기해 줄게. 결국 참나 찾아라 밖에 없습니다. 잘 찾아보시고. 저. 저. 요게. 다른 동물들이 자취를 감춰서 텅 비어. 알고 나면 허망하죠. 글자 뜻이. 엄청난 형상학적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비가 내린다. 방울방울 비가 내려서. 이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밑에 무속인 문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속인이죠. 하늘과 땅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은총이 내린다는 뜻입니다. 신령하다. 그래서 무속인이 자꾸 뭔 말을 한다는 의미로도 쓰고 입구 자가 세 개나 있잖아요. 신령한 말이 나온다. 이런 여론정도. 환자풀이 시간이 됐는데. 화살처럼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아는 거는 화살처럼 말할 수 있어요. 화살처럼 빨리. 어. 하면 모르시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어. 알면 화살처럼 빨리 말한다. 허령지각. 이건 위에가 배울 학자거든요. 배워서 견해가 생겼다. 배우다가. 아 이거구나. 각 그럽니다. 깨달은. 아 깨달은. 배우기만 하면 학이죠. 배우던. 아들 자췄으면 아들이 어린애가 배우다가 견적. 딱. 견식이 생겼다. 아 견해. 자기만의 견해가 생겼다. 이렇구나 해서. 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세요. 허령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참나를. 유교 선비들은 참나를 허령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허령지각. 여러분 아는 허령지각이 뭘까요. 공적영지요. 텅 비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신령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지각불매라고 해서 알아차림이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자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공적영지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유교 선비들이 말한 허령지각. 조선 500년간 선비들이 퇴계고 율곡이고 문집 뒤지시면 다 그림 그려놨어요. 그림 그려놓고 허령지각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교 선비들은 항상 허령지각, 인, 의, 예, 지, 신 해서 딱. 이거는 빨간 거는 본성. 빨간 거는 본성. 이거는 마음. 이게 성악 10도에도 그려져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그린 성악 10도에도 마음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를 사람들이 보시고 허령지각. 요즘 연구자들도요. 이런 허령지각. 우리 마음은 허령지각이지. 이게 애국까지 포괄한 줄 아시는데 이거는요. 우리 양심만 그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만 그려는 거예요. 영. 혼이 아니에요. 혼은 지금 여기 안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 허령지각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방촌이라고 했어요. 사방일촌. 우리 마음을 방촌. 사방일촌이면 이겁니다. 이만하면 이거. 우리 마음을 이거라고 했어요. 이게 영이 있다. 이만한 영이 있다. 우리 안에 의식의 핵이 있다. 이 허령지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 우리 뇌에서 말하면 손과채 같은 거죠. 사방일촌이라고 방촌 그러면. 방촌 그러면 우리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선비들 글도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 양반들이 연구하는 게 앉아서 늘 경이라고 그러죠. 경. 이분들은 무조건 경입니다. 공부법이 딱 하나예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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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경을 한다는 게 곧장 이 허령지각과 접속하는 게 경입니다. 경. 허령지각이 영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식으로. 유교식으로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지금 양심을 지금 심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애고의 마음 아닙니다. 애고 아닙니다. 양심을 말합니다. 그 양심에 새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새겨져 있는 이 십자가를 본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랑 똑같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춘하추동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그려 놓은 거니까 기독교 십자가랑 의미하는 게 똑같아요. 기독교 십자가도 원래 사계절이에요. 제자가 왜 열두 명이겠어요. 황도 12궁. 사계절에 태양이 세 달씩 세 달씩. 그 계절마다 세 달씩 해가지고 쉬는 자리가 해서 열두별 자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태양이고. 제자는 열두 명이고. 상징하는 건 십자가고. 다 사계절을 의미하는 건 사계절. 예전 고대인들한테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선명히 보여주는 건 사계절이에요. 그리고 하루로 치면 아침, 아침, 낮, 저녁, 밤. 1년으로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명하게 하늘은 뜻을 이 우주의 만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듯이 로마서에서 바울도 하느님은 선명하게 자신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기에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을 안 지키면 하느님한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모를 수 없기 때문에. 몰랐어요. 하느님이 저한테 양심 안 가르쳐 줬잖아요. 라고 따질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왜? 모두가 알 수 있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질서를. 그러면 유교 선비들이 그 하느님의 질서 몰랐겠어요? 똑같이 알죠. 그래서 요거를, 요 본성을 천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 자, 자연에서는 춘하추동인데 인간 안에서는 봄처럼 잡초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름에는 만물이 다 자기 의견을 표현하니까 질서정연하게 겸손하게 표현하라고 해서 예절. 가을에는 쭉정이는 쳐버리는 정의. 겨울에는 씨앗 상태에서 정보만 품고 있는 지혜. 실천은 없고 판단만 있는 지혜. 그리고 이 모든 게 매년 반복되는 성실함. 요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다. 근데 이 본성이 어디 새겨져 있냐. 허령지각에 새겨져 있다. 참나의 양심에 새겨져 있다. 조선 선비들이요. 500년간 이거는 기본으로 알았어요. 우리 민족이 안타까운 게 조선조의 못된 것들을 패단을 물리치고 반상차별, 로비제도 이런 거 날린 건 되게 좋은데요. 조선 500년간 상식이었던 이 철학이 날아간 거는 제가 늘 한탄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 본성 안에 이게 새겨져 있다. 다행히 지금 서울 사대문도 이렇게 해놨죠. 동쪽은 흥인지문. 남쪽은 숭례문. 서쪽은 돈의문. 정의를 돈독히 하라. 북쪽은 지금 숙정문이 이름을 지혜짓자로 안 넣어서 나중에 상명대 앞에 작은 문 낼 때 홍지문 이렇게 해냈습니다. 지혜를 넓혀라. 가운데는 고종 때 종각 이름을 고종 때 와서도 못 견딘 거예요. 조선왕조 500년간 문을 하나씩. 정도전 때 몇 개 세우고 또 숙정 때 세우고 하다가 마지막 고종 때 보신각이라고 종각 이름에다가 성실하신 자를 넣어서 보신각. 두루 신뢰를 줘라 해가지고.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 서울에다가 인위의 지신을 새겨놨습니다. 그거 찾아가지고 도장 박는 투어도 있더만요. 서울시 돌면서 도장 받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찾아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인위의 지신이 들어있어요. 이거 알아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저희가 할 때 요 구공 마지막 단계에서 내 안에 여섯 가지 육바라밀이 있는 걸 알아내시오 하는 게 유교식으로 말하면 인위의 지신입니다. 인위의 지신에다 경하면 여섯 가지거든요. 이게 불교식으로는 선정. 늘 깨어 있어라 선정. 인.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보시. 남과 조화를 이뤄라 인욕. 계율을 지키고 어기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정의. 반야바라밀. 늘 정진하라 성실하라 신.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원리 덕목을 여러분 내면의 참나한테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처음 경해가지고 경하면 어렵죠. 우리말로 할게요. 몰라. 몰라. 괜찮아. 제가 몰라 괜찮아 많이 쓰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우습죠. 몰라 괜찮아. 참나 견성하러 갔는데 세상에 몰라 괜찮아 를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해드릴게요. 무지, 무역. 무지, 무역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셔서. 무지하면 바로 견성이에요. 무역하면 바로 견성이에요. 무지. 난 아는 거 없어. 그럼 바로 참나가 드러납니다. 애고가 시니까 이 참나. 지금 이 참나만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음은. 애고가 바라는 게 없으면 참나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애고가 생각감, 정호감으로 바라는 게 생기면 욕망에 빠져가지고 이 참나 양심이 약해지면 애고가 뭐 안다고 떠들면 참나 이 자리가 약해지면 근데 애고가 난 판단 안 하겠어. 난 더 바라는 거 없애버리면 그 순간 참나가 또렷히 나타납니다. 이게 경이에요. 육아 선비들도 이겁니다. 경. 다른 데 대한 잡념 딱 끊어버리고 몰라 해버리고 딱. 산명히 정신 차리고 계신 상태. 이걸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허령지각이 산명해지는 상태. 그 몰라만 해도요. 몰라만 해도 이 경. 몰라는 제가 생각 가라앉힐 때 진정시킬 때 좋고 괜찮아는 감정 진정시킬 때 좋다고 말씀드렸죠. 몰라. 이 정도면 너무 자세해서 더 들어갈 수도 없는. 몰라 괜찮으면. 마음의 뭔가 심사가 복잡할 땐 괜찮아. 괜찮아 해 주시는 게 빠르고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몰라 몰라 해가지고 판단 중지를 해 주시면 어떻든 참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령지각이 나타나면 자 보세요. 허령지각이 나타나면 인위의 지가 같이 나타나게 돼 있고 무엇보다 인위의 지 중에 인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아니면 지적으로는 이 자명이 중요하죠. 그래서 알아야 뭘 하니까 아는 데서는 자명. 행에서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 예, 신, 의, 경 이런 것 중에는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지혜와 사랑이죠. 자명과 사랑. 그래서 제가 몰라와 자명을 많이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아셔야 되니까. 몰라하고 자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 안에는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 지혜 깨어있음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어 계시기만 하면 몰라만 하시면 사실은 이니의 지가 다 총 출동해야 맞습니다. 바로 출동할 수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몰라 딱 하셨을 때 공부 제일 빨리 하는 법이에요. 사랑과 자명 빨리 끌어내는 법입니다. 지금 몰라 하세요. 자, 모릅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홍범 14조의 이 자명한 진리들을요. 이미 인가하고 계십니까? 수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몰라 하고 계시는 중에 홍범 14조 진리 정도는 이 중에 일부라도 좋아요. 일부라도 자명한 진리를 자명하다고 알고서 뭘 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자명하게 이미 수용하고 계신 상태입니까? 이거죠. 자기한테 물어볼 필요. 너 지금 그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자명하다고 아니면 아공이라도 자명하다고 인가하고 있는가? 인가하고 몰라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몰라가 자명한 몰란지 그냥 몰란지가 나옵니다. 그냥 모른다 하고 참나가 드러나 있는데 이 참나가 갖고 있는 진리를 애고가 알면 애고가 자명하게 인가하면서 몰라라고 있겠죠. 애고가 아직 모르면 의심 속에서 몰라라고 있겠죠. 그러니까 참나가 내 안에서 자명한 지혜 역할을 해주려면 애고가 알고 계셔야 돼요. 진리를. 애고가 아직 모르는데 몰라만 하고 계시면 생각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몰라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면 진짜로 모르겠으니까 몰라 하고 참나만 계속 만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애고가 진리를 안 채로 자명하게 알면서 뭘로 하고 있으면 참나만 붙잡고 있어도 그 참나는 진리 덩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 느낌. 그러니까 지금 애고한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자명하게 진리를 인가하고 있어? 아니면 여러분 지금 아니면 이걸 물어보세요. 이거를 읽으셨을 때 자명하게 지금 자명한 진리 지금 이거는 자명한 진리 대표로 말씀드렸는데 자명한 진리 자명한 걸 만나면 바로 수용하실 수 있는 상태세요. 몰라 하시고 계실 때 나 지금 자명한 걸 만나면 바로 수용할 수 있어 하는 상태의 몰랍니까? 아니면 몰랐는데 진짜 몰라서 몰랍니까? 자명 자명한 진리 들으시면 바로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선명한 몰라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몰라라도 맛이 달라요. 자명을 품고 있는 몰라는요. 참나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 중에 지혜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지혜의 원리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든지 보면 자명하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몰라 할 때 참나 상태일 때는 평안하다가 움직이면 판단이 안 선다 그러면 참나가 문제가 아니라 참나 안에는 지혜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거를 캐서 쓰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 수 있어. 자기가 몰란데 진짜 자명한 몰라인지 아시려면요. 몰라 해서 편안한 건 좋은데 몰라 해서 경에서 선전과 접속하면요. 일단 편해요.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요. 경이라는 게 마음이 챙겨져 있기 때문에 정신이 성성합니다. 깨어있습니다. 이 경이라는 거는 깨어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몰라만 하시면 경이 일단 따라오니까 몰라만 하시면 깨어있게 돼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정신이 다 깨어있으면 초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허령지각이 또렷이 드러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자명하시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자명하려면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인가할 수 있는 상태여야죠. 지금 참나를 만났는데 이게 인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애고의 업장이 두터워서 참나가 못 드러나고 있는. 참나 안에는 지혜가 들어 있는데 지금 지혜가 밖으로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여전히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일 없는데 이런 상태 그런 상태 계신지 보려면 지금 내가 몰라 하는데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가 이미 수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내가 그 진리들을 만나면 바로 인가하고 바로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이 진리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자명한 걸 만나면 바로 자명하다고 인가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몰라는 자명하 몰라 맞아요. 그런 분들은 몰라만 하고 계셔도 안에 진리가 성성합니다. 이니에지 중에 이 지혜가 훤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같은 견성도 지금 이 맛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처음에 참나 만나서 견성을 해도요. 처음에 참나 만나면 경 보통 뭐가 먼저 드러나냐면요. 색깔을 더 다양하게 못하니까 아쉽네요. 칠해 버릴까요? 처음에 만나면 경과 신이 작동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수신결에 나올 내용이요. 선정을 얻으면요. 정진바라밀이 따라와요. 정의 쌍수 그러죠. 선정과 지혜 그러면 반야죠. 선정과 지혜를 닦다보면 선정은요. 정진력을 가져오고 반야는 진리를 인식하는 건데 그러면 인욕을 가져와요. 뭐냐면 보세요. 고요하게 깨어있다 보면 그게 사실은 성실한 거고 자 옳고 그름을 자명하게 판단하면요. 그 판단에 대해서 인욕하게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진리야. 이게 인욕이에요. 맞아. 수용. 진리를 수용하고 나면 뭐가 일어나요? 보시.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계율을 따를 수도 있고 이런 사랑과 정의가 나와요. 자 이걸 인위해제다 해볼까요? 경 깨어 계시면 인위해제신 중에 신 성실함이 나오고 지혜가 판단에 서면 예절이 뒤따르고 자연스러운 여러분의 그 이 진리를 수용하는 마음이 뒤따르고 거기에서 사랑과 정의가 구현됩니다. 인간의 의식이 발전되는 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참나 안에서 인위해제가 하나씩 드러나는 게 자 처음에 아공 아공 벗공 공부할 단계에서는요. 일단 깨어 계시기라도 빨리 하시라. 몰라만 열심히 하세요. 몰라 열심히 하시다면 어떻게 돼요? 깨어나죠. 깨어있음이 흘러요. 그러면 성실입니다. 자 깨어있음이 흐른다. 그러면 성실이에요. 참나가 늘 흐르면 참나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늘 흐르고 있다.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깨어서 깨어있음이 흐르게 하세요. 자 허령지각이 허령지각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깨어있음과 성실함이 여러분 내면에서 드러나게 하세요. 먼저 어떻게 하세요? 몰라만 하고 계시면 되겠죠. 몰라만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다가 몰라 해가지고 내 안에 텅빈 의식 참나가 깨어있음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인위해지 신경 중에 경과 신의 덕목이 여러분 내면에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활성화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한번 그러다가 이제 지혜로 갑니다. 그러다가 아공이 일체는 무상하구나 제법은 무하구나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할 필요가 없구나 미래에 대해서 공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 이름도 내려놓고 이 자리가 열반인 줄 알고 이 열반의 현전에 안주하자라는 이 정도 아공의 지혜가 또렷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지혜가 작동한 거죠. 지혜가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 대한 수용 수용은 예절의 속성입니다. 수용과 조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낸 만큼 여러분 마음가짐이 편하겠죠. 그게 예절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몰라 해가지고 깨어 있다가 아 일체는 무상하구나 현상계는 괴롭구나 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에고는 무상고 무한대 참나는 상나가정하구나 참나는 영혼하고 고통도 없고 그 자리는 시공을 떠나 있구나 라고 선명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알미 여러분 마음의 수용이 되겠죠. 그게 인욕이고 예절입니다. 마음이 조화롭게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 내면을 다시 바꿔놔요. 자, 여러분이 하나 알아내요. TV 보다가 이 음식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안 좋다는 걸 지혜로 얻었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이 지혜를 수용해서 바뀝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왠지 막 짜증이 나고 이제 싫어져요. 집에 있던 것 중에 이런 거 다 치워버립니다. 삶의 패턴도 바꾸기로 해요. 이게 수용이라니까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에요. 이게 인욕이에요. 에고 입장에서는 기존의 삶을 바꿔야 되니까 치욕스럽지만 참아내는 거에요. 인욕. 왜?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이렇게 에고의 변화하는데 사실은 에고가 변화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 사실은 드러나고 있는 거에요. 에고가 그렇게 시끄럽다가 깨어있게 됐어요. 그러면 허령지각 중에 깨어있음이란 요소 참나에 깨어있음이란 요소가 드러난 거고 그 깨어있음이 흘러요. 근데 에고는 성실하지 못하는데 참나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여여해요. 성실함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참나 덕에 에고도 같이 성실해진 거에요. 원래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인데 참나랑 함께 있다 보니까 한 시간 앉아있는데 시간도 모르고 앉아있었어요. 그럼 성실해진 거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무상고 무하의 진리를 알고 열반이라는 게 참나라는 게 시공을 초월한 자리라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 홍범 14조에는 일체가 참나의 신비라는 것도 알고 일체를 참나한테 맡기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자명한 지혜죠. 지혜는 자, 이 반야는 아공의 단계의 반야, 법공의 반야, 구공의 반야가 있습니다. 홍범 14조에서 세 그룹 나눠놨죠? 이거 먼저 알고 그 다음 이거 알고 그 다음 이게 알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인가가 되실 거예요. 알기는 뒤에 것도 아시죠? 여러분. 이거 보여주면 유치원생도 이거 먼저 알 거예요. 신기하죠? 유치원생한테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왜요? 일체는 참나의 신비래. 왜요? 네가 받은 건 남한테 하래. 네 친구한테 잘해. 예. 뭐냐면 요게 더 알기 쉬워요. 양심이. 유치원생도 아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건데 이걸 자명하게 인가하기는 요거 다 거쳐야 인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알면 해요. 유치원생도 아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막연히 그런가 보다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평생 안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버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공부터 해서 정확히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 차이지. 자 그래서 이 자명은 3단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몰라와 자명할 때 자명은 3단계. 아공, 벗공, 구공에 3단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구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인위해지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처음에 몰라 괜찮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자명을 익히다가 이 자명이 깊어졌을 때 자명이 이런 사랑의 구공의 진리까지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사랑과 실천이 따르겠죠. 내 양심의 속성 중에 인과 의가 마지막에 출동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그러니까 자, 몰라와 사랑을 제가 요즘 말씀드리잖아요. 몰라가 사랑의 몰라. 아까 자명의 몰라인지는 어떻게 점검하라고 하셨죠? 나는 아공, 벗공, 구공의 자명한 진리들을 이미 수용하고 있는 상태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몰라 하고 계시는 중에도 깨어만 있는가? 나는 그 진리를 인과하고 깨어있는가? 라고 물어보시면 인과 안 된 게 있으면 찜찜하겠죠. 또 나는 자명한 진리를 만나면 그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 이게 내 깨어있음이 자명한 깨어있음인지 흐리멍텅한 깨어있음인지가 나옵니다. 아니면 편하 흐리멍텅한 건 아닌데 나만 혼자 황홀한 깨어있음인지가 구분되죠. 너무 황홀해요. 그런데 진리를 보면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그러면 참나 중에 지혜가 전혀 안 드러나고 있는 참나만 붙잡고 계시잖아요. 참나 붙잡는 건 맞아요. 흐리멍텅한 거 아니시면 참나는 맞는데 참나를 붙잡아도 지혜로운 참나를 못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이런 진리들이 인과가 안 됩니다. 봤을 때 알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인과하고 몰라 하고 계신 분과 그냥 이것도 모르고 몰라 하고 계신 분이 어떻게 같은 상태겠어요. 어떻게 같은 참나의 상태겠냐고요. 그러면 사랑은 하나 더 물어보자고요. 여러분 사랑에 몰라신지 한번 또 해볼까요. 자 몰라 한번 해보세요. 참나 상태. 참나 상태로 계셔보세요. 지금 나와 남을 차별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입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나 차별 안 했는데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곧장 남을 나처럼 존중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서 곧장 남을 나처럼 존중해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곧장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까? 이거 물어보세요. 그냥 몰라도 좋은데 그냥 몰라면 나만 편안해지고 이 단계에서 참나의 속성 중에 경과 심만 드러나고 선정과 정진만 드러나고 끝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참나 안에 있는 반야와 인욕까지 끌어내고 더 나아가 보시와 지게까지 끌어내려면 사랑의 마음과 정의의 마음까지 끌어내려면 남을 진짜 나처럼 여겨줘야 되거든요. 동체 대비가 나와야 돼요. 남과 나를 한몸이라고 아는 게 동체입니다. 일심동체 그러죠. 마음은 이 몸뚱이가 다 다른데 한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 줄 수 있나가 동체 대비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타불의가 가능하냐.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또한 나처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애고를 초월한 몰라를 하고 있나?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곧장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나? 하고 딱 깨어 계시면 지금 그러고 몰라 하고 계시면 몰라 해도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자, 자명은 또 마찬가지나 몰라가 생각적이고 괜찮아가 감정을 진정시키는 거라면 자명은 생각 쪽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거고 사랑은 감정적으로도 진리가 드러나는 거에요. 감정적으로까지 진리가 드러나는 게 양심을 다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부당한 걸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고 남한테 죄짓지 않고 남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단계.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참나가 나와서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내시면 여러분은 보살이고 군자고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에요. 하나님 사도 하나님, 하느님 시비 거는 분들 계셔서 양쪽 다 얘기해 드리는데 꼭 있어요. 더 그래 하나님 아닌가요? 막 이런 여기는 천주교인가요? 막 계속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저기 봉쇄 수녀원 강의할 때 자료에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가 막 여기 강의하고 여기 강의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느님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오니까 수녀님이 아 이거는 개신교 쪽에 강의하셨던 자료인가봐요. 그러면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해해 주셔서 편하게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 지금 물어보고 몰라. 같은 몰라 하는데 느낌 다르죠? 자 그냥 몰라 하세요. 그러면 내 존재감 느끼려고 몰라 하는 거죠. 나 존재할 뿐이고 존만 존재로 만족한다 한데 거기다가 에고가 달라지면 이 참나도 다르게 드러난다니까요. 이 에고의 에고의 업을 바꾸는 겁니다. 에고의 카르마를 바꾸는 작업이 너 진리를 지금 인가하고 있어? 바로 자명한 건 자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야? 라고 물어보면 같은 몰라인데 자명함 몰라가 됩니다. 지금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말도 안 하고 있더라도 되게 자명함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상태요. 몰라 상태 편안함만 흐르다가 자명함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그 말을 한 번 해주고 몰라라고 있으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말해주세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어? 하고 딱 몰라 해보세요. 그럼 뭔가 사랑이 충만한 몰라가 됩니다. 같은 몰란데 느낌이 좀 다르죠? 성인들은요. 이게 총출동한 몰라기 때문에 성인들은 나중에 그냥 몰라만 해도 이미 자명에 몰라요. 사랑에 몰랍니다. 그냥 몰라 그러면 이미 자명에 진리를 알 거 다 알았거든요. 자명에 몰라. 그 사랑의 마음도 이미 끝없이 훈련을 통해서 몰라 하면 바로 사랑이 실천될 게 이미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성인들은 몰라만 해도 이미 자명과 사랑이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요. 중요한 게 출동 준비 상태냐. 말이 좀 무섭죠? 출동 준비. 그게 그렇게 다릅니다. 이 느낌을 좀 알으시면 제가 화음경에 일지보살 써놨잖아요. 일지부터 십지까지 이게 성자들의 세계거든요. 이 일지 되는 비결이 방금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 모든게 되면 일지보살입니다. 화음경에 일지를 이 책 사놨는데 어떡하지? 하실 수도 있어요. 일지가 이렇게 어려우면 난 어떻게 그래서 수신결이 나갑니다. 자꾸 책 깐 것 같은데 일지 된 과정 일반인 일지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신결에서 선정과 지혜를 닦다보면 자연스럽게 일지가 되게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 있는게 수신결이에요. 한국 예전 어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려 때 어른이지만 진월스님이 해놓은 거예요. 짧게 아주 짧게 엑기스만 해가지고 일지보살 가는 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걸 제가 양을 불려가지고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예전에 수신결도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울대 보조수님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갖다 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드린 건 아니고 제 후배가 갖다 드렸어요. 그 교수님 수업들은 제 후배가 갖고 갔어요. 드리니까 황당해 하시더래요. 제가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당황하셔서 수신결 원문을 꺼내 보시더래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되게 얇은 거예요. 수신결은 근데 뭐지? 이래가지고 이분이 당황하셔서 읽고 서평을 써주시면 좋겠다. 찍은 그 서평 써 있죠. 수신결은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두고 가라고 하셨어요. 한 사흘인가 이따가 전화가 왔어요. 너무 훌륭하다. 책이 그러니까 처음엔 다기도 당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읽다 보니 이제 아, 이게 너무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서평을 써 주시겠다고 합니다. 전혀 저랑 어떤 인연도 없는 분인데 보조수님 보조진우수님 전공하신 분이라 마침 또 그 수업을 들은 제 후배가 있어서 맡긴 건데 그렇게 일이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부풀려놔서 그렇지 원문들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민족의 선비나 고승들이 해놓으신 작업들을 잘 활용하는 게 진짜 좋아요. 이분들은 유불선 회통에 뭐 회통을 좋아하고요. 우리 문화가 비빔밥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냥 걸리면 다 비벼버립니다. 그래서 맛을 내버려요. 저도 저도 우리 민족의 어떤 희생자죠. 이 이 기질에 이 DNA에 일어났던 이제 기독교까지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요가하고 있고 막 아, 비빌 게 더 많아졌죠. 또 비벼야죠 뭐 그래서 숙명처럼 그래서 또 비벼서 또 뭐 이제는 UFO도 들어와 있고 막 뉴에이지에 막 훨씬 비빌 게 많으세요. 그래서 또 압축해 가지고 쉬운 그림으로 쉽게 소개해 드리는 게 이게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에요. 이걸 전 세계인들한테 선보이면요. 전 세계의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는 그 자질 있는 민족이라니까요. 되게 그런 부분을 높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쉽게 이해해야지 남한테도 쉽게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 드려봤어요. 최근에 사랑만 붙잡으세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원리적인 것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납득도 좀 한번 해보시라. 이 안에 지금 홍범 14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공부의 모든 게 일지보살 가는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만 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몰라 잘하시는데 몰라만 하시다가 내가 이거 14조 보면 알 수 있나?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지나? 몰라 해가지고 막 성성해요. 막 깨어있고 막 깨어있음이 흐르고 막 이러는데 막 선정과 정진이 막 흘러요. 오직 모를 뿐 선정. 그래서 승산스님이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두 개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선정과 정진입니다.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마음이 다 이 마음인데 근데 뭘 해? 하고 하면 반야가 나와야 돼요. 뭘 할지는 반야가 가르쳐 주거든요.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이게 이제 참나와 함께 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참나와 함께 할 뿐인 상태에서 이 진리가 알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참나는 보세요.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은 양심은 전지전능한 자리라고 하는데 왜 이걸 보면 이걸 몰라요.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선정을 닦았으면 지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공부터 하나씩 요 말이 내 말로 알아지나 자명하게 체험의 근거에서 인가가 되나 위에서부터 하나씩 따져 보시다 보면 아공만 따졌다고 치죠. 과거는 집착하지 말라. 일체는 무상하니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일체는 에고에 만족을 주는 건 아니니 일체 개고니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야지. 일체는 내 것이랄 게 없으니 에고 내 이름도 한번 잊어보자. 내 이름을 내세우지 말아야지. 열반은 고요하니 이 모든 걸 초월한 시공 초월한 자리가 열반이다. 시공 안의 세계는 무상고 무하지만 시공 초월한 세계는 영원하고 지복이고 늘 참나 상태여 청정하다. 이게 상락 아정 가끔 어디 식당에 가면 써있던데요. 액자로 상락 아정 자 이 정도 알고 지금 여러분 몰라 하시고 계시면 선정만 닦으신 게 아니고 지혜까지 갖춘 선정입니다. 계속 겁씹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이거예요. 몰라 하고 참나 참나 상태로만 계시더라도 누가 에고는 어떤가요? 물어보면 에고는 무상하지 괴롭지 그건 내 것이 아니지 실체가 없지 참나는요. 그 영원하지 시공 초월한 세계 이 말이 바로 나오실 수 있다면 즉 자명한 진리를 이미 수용하고 계시는 상태고 자명한 진리를 또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의 그 몰라는 지혜를 갖춘 몰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몰라 하실 때도 나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몰라 하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고 계시면 모른다고 계셔도 그 몰라는요. 지혜로운 지혜가 드러난 참나입니다. 그냥 황홀한 평안을 주는 참나가 아니라 지혜의 지혜의 영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성경에도 성령이 그대들한테 평안을 주실 거다 해서 평안의 영으로서 성령을 얘기했다가 다음에 예수님이 또 보면 그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줄 거예요. 진리의 영이단 얘기도 하세요. 진리도 들어있다. 그 영 안에. 근데 지금 나는 평안만 누리고 있고 내 성령은 이상하게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럼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성령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되게 왜곡된 방식으로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권능을 제한되게 쓰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지? 본인이 본인이 최고급 사양에 막 이런 기기 사면 뭐 합니까? 이걸로 맨 전화만 걸고 사진만 받고 이걸로 사진 찍으면 더 어렵죠. 다른 사람이 야 이걸로 인터넷 돼. 깜짝 놀래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터넷이 된다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참나를 얻었는데 참나가 원래 진리도 가르쳐줘. 그럼 깜짝 놀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황홀하기만 하던데 그런 분들은요. 서양 가면요. 이렇게 명상센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명상책에 아예 써 있어요. 우리 우리 명상을 공부하면 효능이 뭐냐 마약을 마약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써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뭐 마약이라는 게 그런 일상화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약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냥 너 뼘가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당장 그게 그게 좋은 사람은 참나를 만나도 마약 대용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원래 참나는 명상을 왜 하는 거예요. 애초에 신성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자명과 사랑을 극치까지 끌어내려고 원래 명상을 했던 건데 자 마취를 이건 마취제라면요. 진통제라면 진통을 진통제를 먼저 썼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 애골을 치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치료를 안 하고 마취에만 빠지시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 누가 그러리야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빨 임플란트 할 때 치과 가면요. 설레는 게 있었어요. 마취 주사를 맞으면 맞을 때는 아픈데 몽롱하게 좋아가지고 알달달하게 나와서도 한참 알달달해서 기분 좋다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뉴스에 보면 그 센 거 맞다 사고 나고 하신 분들도 그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제가 한번 유추해 보는데 명상을 하는 게 더 싸게 들고 부작용도 없고 좋습니다. 체내에 있는 엔돌핀 같은 체내 마약 끌어다 쓰시는 게 다 이렇게 하느님이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게 그런데 예전 고대에도 보면요. 약이나 술을 써가지고 이렇게 신명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인디언들도 그렇고 인도도 보고 쓰긴 했어요. 막 술. 술이나. 요즘 한국인은요. 이 허령지각이 하나님이죠. 신명이죠. 신명이 나야 살죠. 신바람 나야 살죠. 여기 하나님 자리 만나면 신바람이 나는데 여기 안 나는 분들은 술집에 가서 이제 술주자 주님을 만나서 그 술로 인해서 신바람이 나게 하려고 하죠. 그것도 사실은 그 원리입니다. 한국인들은요. 신바람 나야 살아요. 풍류가 제가 어제도 글 올렸는데 풍류. 바람 타고 흐르라는 거거든요. 바람 타고 흘라는데 진짜 막 바람이 나셔야 되는 게 신바람이 나셔야 돼요. 신바람. 신바람을 타고 흐른다는 게요. 지금 신바람이 나면 여러분 안에 에고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신바람이 나면요. 남이 나처럼 사랑스러워지고요. 정의감이 샘솟고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고 성실하면서 지치지도 않아요. 그 성실 속에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진리를 자명하게 알면서 계속 깨어서 살아갑니다. 신바람 납니다. 이게 진짜 신바람 타서 흐른다는 거에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자기 문집에다가 해놓은 난낭비 선문이라는 거 글에 문집에 실려 있죠. 우리나라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풍류가 요즘 말하는 풍류가 아닌 거에요. 현묘한 현묘하다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있는데 그거를 풍류라고 한다. 풍류가 뭐냐. 신바람 타고 흐르는 게 현묘 지도랑 같은 말인 거에요.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그거를 풍류라고 불러. 신바람 타고 흐른다고 그래. 신바람 타고 잘 흐르는 사람들을 신선선자 선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 그 다음 문장이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선사 신선들 역사에 화랑 역사입니다. 화랑들 역사를 써는 걸 선사라고 하는데 선사에 자세히 실려 있다. 그 풍류의 비밀은 화랑도 역사 읽어보면 풍류가 뭔지 잘 나와 있다. 우리 민족의 예전에 종교라니까요. 풍류라는 게 하나님과 함께 요즘 영화 신과 함께 있죠. 그게 풍류입니다. 신바람이 나는 그래서 춤을 춰도 신명이 안 나는 춤을 보면 답답하시죠. 애고가 짜증내요. 신바람이 나야 애고 입이 애고 입이 딱 막아져요. 애고 입에다 호떡을 딱 물리는 거죠. 딱 막아져요. 그럼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신명이 바로 날아오면 제일 좋은 게 궁시렁대는 애고 입을 딱 막아버려야 돼요. 애고 입을 어떻게 막냐. 몰라 해버리시면 돼요. 몰라 몰라 아는지 모른지 몰라 모르는지 모른지도 몰라 몰라 하고 있으면요. 애고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신명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그럼 그때 이런 것들이 나오냐는 거죠. 그때 지혜가 나오고 사랑이 터져 나오면요. 여러분 신명을 제대로 타신 거예요. 신바람을 제대로 타신 거고 신명이 제대로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특히 한민족은 신명이 나야 돼요. 이게 안 나니까 술을 먹어서 신명이 나게 하려고 고래로부터 그랬어요. 우리 민족이. 중국 역사에서 뒤지면요. 저기 예전 막 사만 백제 고구려 시절부터 음주가무에 능하다고. 고려 때도 중국에서 사신 온 사람 그래도 아마 여기는 밤새 가무하고 음주 가무하고 논다고 써있어요. 신명이 나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몸부림친 게 아닐까요. 우리 민족은. 그걸 원래 그러니까 명상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겠죠. 예전 고수들은. 일반인들은 뭔가 이렇게 약물에 의지해서 신명이 나고 싶어서 술을 드시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술을 지금도 좋아하죠. 조선 후기에도 술 먹는 민족은 망한다고 그런 걱정 나오고 선비들한테. 차를 마시자. 다산 같은 분이 술 먹지 말자. 그래도 여전히 술이 인기죠. 술을 먹어야 뭔가 신명이 나는 것 같으십니까. 그 이상의 신명이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실 때 나옵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요. 차를 마셔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신명이 나야 사는 거죠.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풍류를 누리시는 진짜 선인들이 많이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보살들이 많이 나오시고. 군자가 많이 나오시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교의 이론 가지고 한번 설명도 해봤어요. 이니에이지 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육바람으로 설명하는 거나 똑같고. 지금 몰라 해보세요. 몰라. 눈앞에 지금 되게 왼수가 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몰라가 지금 곧장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힘 있는 몰라입니까. 뭔가 좀 더 몰라를 더 해보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몰라 강도를 높여 보세요. 아직 내가 그 정도 마음은 아닌데 그러면 몰라를 더 때리세요. 여러분은 힘이 없지만 참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고가 더 힘을 더 빼시면 돼요. 애고가 힘을 더 빼고 참나한테 더 맡겨 보세요. 그래서 더 처연해지고 더 마음이 또렷해지면 참나가 더 드러나면 할 수 있습니다. 참나가 더 드러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요. 나처럼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다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보 저는 모르죠. 남의 정보 모르죠. 그렇죠.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심인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하는 일인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는 알죠. 내 욕심 채우자고 하는 일인지 진짜 그 사람 이하자고 하는 일인지 자기는 알죠. 그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정보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이겁니다. 상대방을 나처럼 존중해 주면서 접근하는 것은 보살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겁니다.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정보까지 알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자기 마음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진심인가. 그 진심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나임으로 하는 거니까 몰라 하고 힘을 더 빼세요. 지금. 아집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집이 살아 있어서 남을 향해서 사랑이 나가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랑은 뭘 터냐. 어떤 번뇌를 업장을 터는 거냐. 아집을 턵니다. 자, 자명은 뭘 터냐. 무지를 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명 쪽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몰라 하시는데 지금. 14조의 진리를 한번 위에서부터 생각해 보시면서 떠오르는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자명하다고 지금 인가가 되십니까? 인가를 바로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미 인가가 된 상태인가요? 그 상태가 아니시라면요. 무지의 업장에 잡혀 계신 겁니다. 좀 더 몰라를 더 해보세요. 몰라를 더 때리세요. 아직 내가 내 편견, 내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래요. 더 있는 그들의 진실을 마주하면요. 우린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자꾸 힘을 더 빼셔야 돼요. 그때 몰라를 쓰셔야 돼요. 힘을 더 빼시고. 그러고 깨어 계시고. 내 편견. 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편견들을 더 내려놓으시고 깨어 계십시오. 몰라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몰라도 이런 몰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몰라를 하셔야 진리를 봤을 때 바로 진리면 바로 인정이 되고. 그렇죠? 사랑해야 될 일이면 바로 사랑하고. 이런 몰라를 하고 계신 분은요. 그냥 남이 볼 때 똑같은 몰라를 하는 것 같죠? 이 사람도 몰라를 해요. 몰라를 해서 깨어 있어요. 너무 황홀하고 좋대요. 여기서 멈췄어요. 황홀하고 너무 좋대요. 14절을 보여줬더니 뭔 개소리니에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지금 깨어 있어요. 난 지금 너무 황홀하대요. 이런 양반도 있어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몰라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양반이. 근데 이거 아냐니까 다 자명하게 인가하고 자기는 몰라를 하고 있대요.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그 몰라는 전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몰라만 해도 자기는 남한테 사랑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못 하겠대요. 몰라만 하면 애고가 뚝뚝 끊어지면서 애고의 힘이 쭉 빠지면서 남을 나처럼 존중하게 되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그 사람한테 못 하겠대요. 여기까지 가버리면 이게 일지보살이라니까. 그러니까 몰라를 했을 때 지혜와 사랑이 원만하게 지혜가 아는 게 먼저라 먼저 알고 그 다음 행으로까지 나올 수 있는 몰라를 하고 계시는 분은 똑같아요. 둘이 앉아서 몰라를 하고 있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몰라를 하고 계시다. 사실은. 이쪽은 업장이 두터운 가운데 몰라를 통해서 참날 만나고 계시고 이쪽은 무지의 업장을 턴 가운데 참날을 만나고 계시고 이쪽은 아집의 업장까지 턴 가운데 참날을 만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늘 드렸던 말씀이라 오늘 새롭게 드릴 말씀은 몰라를 하시되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나처럼 여길 수 있나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몰라를 하셔라 별거 아닙니다. 실전 팁은 몰라를 하시되 내가 저 사람한테 곧장 배려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몰라를 하셔라 간간히 한번씩 애고가 한번 생각을 한번 일깨워 보세요 너 할 수 있어? 하고 몰라를 하시라 몰라를 하시더라도 몰라를 하시더라도 너 홍보험 14조 진리인가 할 수 있어? 하고 한번씩 물어보면서 너 이거 자명하게 알고 있어? 알고서 몰라를 하는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보시라 몰라가 되게 맛이 달라지겠죠 몰라맛을 좀 깊게 하는 법을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뭐 진리를 자명하게 인식하고 실천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많은 말씀을 드렸더라도 몰라에 초점을 둬서 몰라가 자명과 사랑을 끌어내는 몰라가 됐으면 좋겠다 괜찮아건 몰라건 그런 참나 각성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린 똑같이 이렇게 참나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아도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뭘 하고 계셔도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 업장이 털린 만큼 그분의 영성 레벨이 다른 거예요 건드렸을 때 다른 게 나와요 건드리면 홍보험 14조가 촥 나와요 화살처럼 빠르게 아까 아는 게 그런 거죠 화살처럼 빠르게 촥 외워서 하는 거 말고요 막 외워 가지고 하는 거 말고 그냥 당연히 그렇지 하고 나올 수 있냐 또 당연히 그렇지 하고 남한테 당연히 내가 당해서 시행 안 할 수 있냐 당신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애고가 잘나서요가 아니고 참나가 나를 그렇게 시키고 이 참나가 발현되는 걸 애고가 잘 돕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분 속사정이 그래야 이분이 이제 훌륭한 보살이고 군자죠 억지로 하고 계시면 여러분 바리세파 밖에 안 됩니다 억지로 하고 계시면 막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시고 남들을 위해 막 신발 닦고 왜 그러세요 보살 체면이 있지 막 이러고 계시면 체면 때문에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내가 보살이라고 해 놔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잠이 안 온다 요즘 그 말 한 이후로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나가 시켜서 해야지 체면 때문에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애고로 하고 계신 거라서 이제 지금 이거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인류가 진화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참나를 끌어내면 우리는 진화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쫄지 마시고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그 우주적인 전지전능의 지혜가 권능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데 이걸 꺼내서 쓰시는 분이 되시길 바래요 지금 다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세요 부처님 계세요 여러분 삶에 그런데 그 신성과 권능을 끌어내지 못하면 삶이 나아지지 않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걸려가지고 우주의 변방에서 홀로 외롭게 떨고 계시면 안 되죠 하느님 아빠 하느님 엄마 만나서 빨리 마음 녹이고 다시 의욕을 불태우면서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를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이렇게 신명이 나는 삶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